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네가 그랬지. 우린 어떻게든 결국 만날 사이라고. 우린 어떻게든 결국 만났을 거야. 이름이 뭐야? 너 같은 애. 어디에도 없을 거야. 히도. 나 히도. 형이 할 말이 없어. 넌 이름이 뭔데? 백의진. 나. 널 가져야겠어. 그게 좋아에도 아니고 널 가져야겠다니까.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만 알잖아. 네가 어디에 있든 눈 피가 있는 곳에 내 응원에 납기할게. 난 널 사랑하고 있었어. 나를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 또 생겼다. 또 생겼다. 나를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도 생겼다. 부재개는. 피가 없어.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피해봐 되게 싫었나 보네 야 싫다는 말로 설명이 되는 줄 알아 넌 나에 대한 믿음 같은 건 없냐 넌 항상 날 옳은 곳으로 넌 뭔데 좋은 곳으로 갈까 백이진 너가 함께 정의하는 것도 고민 안 했다면서 이쁘게 하고 왔네 백이진이랑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까 간다 무지간이다 이쁘게 하고 왔네 이쁘게 하고 왔네 이쁘게 하고 왔네 이쁘게 하고 왔네